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음 오늘이 어디 안 갔어요? 응 오늘도 진짜 푸르고 이만 가고서 방 안에 안에서만 계속 갔어요? 응 음 음 음 음 음 어젠가 그저께는 빨래향이 많아 먹어야지 오늘은 야외에 나가야 참 좋은 날인 것 같던데 춥지도 않고 먹었는데 나갔나 땅이 춥 뭐라 이번 금요일날 나갈 건가 요즘도 침 맞아요? 아니 요즘 침 안 맞았어 요새 안 가요? 응 옛날에 침 맞으면 어디 맞았어요? 저번에 한 번 북지도 맞고 허리도 맞고 한 번 더 먹어봐요 숙지가 없긴가? 응 점이 맞아놔야 돼 점이 맞아놔야 돼 어깨는 뭐 움직일 때 아프신가? 어깨는 뭐 할 때 안 움직이지 않았어? 계란 조금 움직일 때 끝에 침 떨어지만 하나 좀 두 분이 나서는 두 분이 갈 거 같고 네가 또 마우스에 씻어지는 것 같고요 네 두 분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